첫째 주 1위의 신공은 누가 될까요? 결과 보여주세요. 네, 인기가요 차트 1번 전수까지 합산한 이번 주 1위는? 반성소 여자, 아이돌! 소감 들어볼까요? 아미! 여러분 덕분에 이렇게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게 해줘서 정말 감사하고 저희가 오늘 일주일간의 축제를 준비했었는데 즐거우셨죠? 저희 투어도 조심히 다녀오고 약속드린 앨범 비비 덕분 오늘 저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아미 덕분에 이번 일주일 활동 정말 즐겁게 활동한 것 같아요. 정말 잊지 못한 일주일이 될 것 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다음 주부터 인기가요가 오후 3시 40분부터 방송됩니다. 꼭 놀러오세요. 네, 그럼 지금까지 멋진가요? 예쁜가요? 핫한가요? 생방송? SNS 인기가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 환영! 에이 아리